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7년 3월에 출고된 2017년식 루노삼성 SM6 2.0 LPG L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3,000km 정도밖에 안탄 차량이구요 연료 LPG이기 때문에 기름값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면 사진 운전석 전동 시트 안마 시트까지 장착이 된 차량이구요 뒷좌석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63,272km S링크가 장착이 돼서 큰 화면이 장착이 되어 있구요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피 슬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전자파킹 뒷좌석 열선 시트 차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타이어도 거의 새것처럼 보이구요 휠에도 거의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네요 차상태 너무 좋아 보이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단순 수리없음 사고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14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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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